춤, 택시춤이랑 결단했잖아. 이번에 또 업그레이드 된, 약간 새로운 걸 가져왔어. 태국춤도 태국춤인데 그전에 워낙에 춤 잘 추는... 춤. 개춤? 여긴 개. 근데 이게 포인트는 무표정으로 춤춰야 돼. 박수는 시작합니다. 개춤! 봄바이리리 봄바이리리 봄바이냐 난 아이자 마쏠비네 뭐야? iero우... ña 은 시 ja 은 이 해주세요 네 네 persona 이거 칠 수 있겠다 이걸 칠 수 있겠다 이걸 배우면 되겠는데 천천히 한번 리사 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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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서 아 이게 그치? 표정이 중요하네 이거 무표정으로 해야 되는데 무표정? 뚱뚱뚱뚱 삐기 삐기가 무슨 뜻이야? 이 삐 이 삐가 뭐야? 이 삐가 사람 이름이에요 아 이 삐 이 삐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개가 옛날에 자기가 어렸을 때 개한테 찝힌 적 있다고 아 가사가 너무 슬프다 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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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그맨들은 하면 이따 눈을 까야 되거든 그래 그래 알겠어 야 진짜 야 진짜